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께 실리콘웍스를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코드는 108320이구요.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0일 오후 3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실리콘웍스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지난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통한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는 LG그룹 계열사 중에 한 곳이구요.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산설비가 없는 팹 리스 업체로 전략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 파운더리에서 외주 생산을 하고 있구요. 주요 제품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의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패널 구동 IC, DDI와 데이터 신호 전달과 제어 부품 T-콘, 전원관리 IC, PMIC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DDI는 업체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탑3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19년 기준으로 발표를 하였구요. 기업 전체 매출에서 DDI는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수입 우존도가 높았던 제품들을 국산화해서 국내 전방 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부품 조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패밀리스라는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를 의미합니다. 기술 개발은 하지만 생산은 아웃소싱에서 판매한다는 뜻이죠. 생산 설비가 없습니다. 티코는 DDI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을 조절해서 화질 개선을 꾀하는 반도체다라는 의미구요. 전원관리 IC, PMIC는 전원관리해주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배터리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수익률이 1.23%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상당히 준수한 배당수익을 보여주고 있구요. 시가총액은 1조 정도로 이제 곧 있으면 1조 1천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주식수는 1,600만주 그중에서 유동주식수가 1,08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6천억대, 7천억대, 8천억대, 1조 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천억이 예상되는 굉장히 준수한 실적을 뽑아내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54%로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이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이제 13% 그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그려드린 이 선이 좀 심리저항대, 심리적인 저항대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저항대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이 저항대로 오늘 정말 강하게 뚫어줬어요. 아직까지는 그 사유는 특별히 나와있지 않은데 일단 거래량 되게 많이 실리면서 정말 강하게 뚫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 라고기보다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이때 샀던 이 가격대 밑에 샀던 분들도 이쯤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많이 팔게 되면 매물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요게 좀 저항선대로 작용을 해서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 어떤 내일의 움직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아 어차피 하지만 이제 오늘 11% 오른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을 보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실리콘웍스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의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이제 녹색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2021년 무료추천주라는 무료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추천 종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07시 31분부터 댓글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러는데요. 주의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 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공구시 공공군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1차 목표가 5,400원 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 리딩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씩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